대화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 앞도 감사실에 신고를 한 거고요. 그러니 금방 조치가 되는 거예요. 변호사들의 기득권은 보호해 주되 소비자가 자기 기술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거죠. 만약에 공동대리가 되게 되면 특허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부분인 걸까요?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 탈취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구제 방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.